1시간 후 완전 사이드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 쪽으로 소지씨 어깨 더 으쓱히 다 아프로 그렇죠 간지럼 태워봐봐요 시청자야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이 그게 잘생지 않아 지섭아 그렇게 우욱 안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 편안하게 이렇게 지섭씨 얼굴 화면적으로 이렇게 돌려봐요 피하려고 아우 비켜무거워 이러고 막 표정이 표정이 올라와야 돼 근데 너가 지금 너무 이렇게 절대군주같은데 어 당연히 당연히 나는 뭐거든 이게 보니까 남자와 여자 위치가 밖에서 그래 그렇지 호주예요 오케이 좋아 지금 고개만 살짝 카메라 쪽으로 돌려줘 오케이 그래 자 효주 손 한번 치워볼게 그렇지 더 내려요 내려올게 오케이 그렇지 좋다 효주가 싹 아까처럼 더 가까이 가볼게 오케이 그렇지 보자 오 역시 제일 힘들었어 오 역시 제일 힘들었어 많이 바꾸세요 호응 좀 하시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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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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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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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나왔어요 비트에서 drunk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자막 by 한효정